와아 안녕하세요 어? 죄송해요 저희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, 셋 비와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주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미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링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2021 월드 K-POP 콘서트에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희가 오늘 팬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진짜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 마인드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배추 눌러 오셨네요 정말 당근이랑 배추 눌러 오셨네요 배추 닫았어요 아 저 배추 귀여워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의 다음 곡은 저희 제일 최근에 나온 세비 지를 할 거니까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결혼해 주시고 지우지마세요 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